고추장 고추장 햇살 좋은 다음날 일거리가 마당 한가득입니다 고추장을 담기 위해 말린 고추를 다듬는 건데요 할머니표 깐깐한 수업은 이제부터 말린 것보단 첫 번 고추는 고추가 말려도 검어 그런데 수채친 규모는 색깔이 좋으면서 두껍고 그래 딸이 알 때까지 몇 번을 다시 가르칩니다 바삭바삭해서 바삭바삭해 튀긴 것 같아 고추도 당기면서 자꾸 이 집고추 저 집고추를 다 사보고 그래야 금방 해가는데 수업하랴 고추 다듬으랴 바삭바삭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죠 딸 한번 가르치려다 매운 고추 때문에 호되게 혼이 나네요 자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자 따뜻한 물 좀 주세요 힘은 들어도 그저 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마 이제는 안 가르쳐도 잘 알 것 같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기침하시면서 다시 마시고 알았다 알았어 그냥 맡겨요 맡겨 오늘 건 맛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고생한 만큼 맛있는 고추장이 보답해 주겠죠 다음날 오후 모녀가 함께 할머니의 단골 꽃집에 들렀는데요 도움땅 가게 넣을 것을 이거 같아 엄마 이거? 이 색깔 좋아하시니까? 아니요 그거 금방 시끄러져 금방 가 이게 색깔도 곱고 흔디다가 밝지 않아요 흰색이랄까 이거 이거나 노란색 아니 이거 놓자고 그 색깔이 예뻐요? 제일 예뻐? 어 이거 예뻐 환하게 손님들이 얼른 뛰지 않아요 너는 그 색이 좋니? 젊은 사람들이라 색깔 선택하는 것도 엄마가 틀려 가게에 놓을 화분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 할머니 아까 하나 이거 샀지 않네? 하나 아까 골랐어 엄마 홀에 너무 많이 놀 공간 없으니까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두 개 갖고 가면 어디든지 놀 수 있어 엄마의 고집에 딸은 말문이 막히고 서운한 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와도 안 두고 고마 이 다음에 나 혼자 와야지 의견 충돌이 돼서 치아가 달라 어 치아가 달라 참 그전에는 갔다가 닭탕 놨는데 이제는 지가 영업을 한다고 그건 안 좋다 좋다 또 그래 이번엔 화분을 두는 위치가 말썽입니다 엄마 그 두 개만 너무 안 예쁘잖아요 아까 빨간 거랑 같이 놔야지 우선 이렇게라도 놓고 우선 여기다 놓을게 엄마 네 자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가 놓을게 딸이 고른 자리는 눈에도 잘 안 띄는 구석인데요 저는 그냥 좀 시야가 편안한 게 좋기 때문에 막 뭘 많이 늘어놓으면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뭐가 많잖아요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있어 몰라도 이게 너무 별시갖고 이렇게 그라는 뭐 이렇게 놓든지 안 맞아요 안 맞아 거기가 좋지 않냐 근데 자꾸 요리 구석으로 갖고 와 결국 화분을 들고 밖으로 나온 할머니 안 비니까 문에이 나지 그렇게 해서 놔야 한다고 오늘은 어째 엄마와 딸이 자꾸만 어긋납니다 그날 밤 평소엔 괜찮던 쿠션까지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을 눈치챈 딸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을 눈치챈 딸 뭐예요? 아, 홍삼에 끼세요 아 홍삼에 끼세요 갑자기 아, 엄마 오늘 추운데서 고생도 하시고 네 좀 진짜 문자는 제가 했을까봐 언짢게 해드렸을까봐 좀 이거 드시고 마음 좀 편안해지시라고 딸이 보내는 화해의 마음이 할머니에게 통할까요? 정성껏 준비한 차를 슬며시 건네봅니다 아니, 거기다 놔 엄마 이거 홍삼 액기스인데 어 드셔보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 고맙다 오늘 고생도 많고 내가 엄마 아까 뭐 화분 못 놓게 해가지고 조금 속상하셨어요? 위치가 응 나는 그거 안 좋은데 자꾸 거기다 놓쳐 그래서 이제 뭐 그런것도 그냥 딱 맡기고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엄마 응? 딱 엄마 스타일로 완벽히 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우 속상은 아니에요 홍삼 먹고 기운 내시라고 안마해드리려고 아 그래? 아이고 사실 배울게 많은 자신 때문에 엄마가 쉬지 못한다는건 잘 압니다 예전에는 안마 잘 해드렸는데 아이고 어렸을 때 시원하다 됐어 아휴 시원하다 피로가 불어집니다 낮에 티격태격한건 잊은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같은 사돈인데요 사부인은 나오셔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 근데 운동력이 부족해 내가 내가 와야 억지로라도 막 어 모시고 나오는데 자주 오셔 안 돼 나는 걸으시라고 말만하지 같이 모시고는 잘 못 다니니까 엄마 혼자서는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처럼 쉬는 날 가족들이 다 함께 공원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 집은 크네 아이고 눈이 바짝바짝하네 우리 하영이 말했을 때 나도 여기 왔었는데 어 그때도 이렇게 연꽃들이 쫙 펴 있었나? 아 연꽃이 피고 그때도 있었지 연꽃들이 아 그럼 이런데 기억은 안나고 나는 여기서 오리배 탔던 기억밖에 안난다 말 나온 김에 가족들이 다 함께 오리배를 타기로 했는데요 안녕 어디 그 운전 실력 한번 볼까요 저기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요 저기까지 야 운전을 하려면 지대를 해요 차선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만 돌으면 좋고 아 알았어요 빈 돌아서 차분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좋죠 그러면 좋죠 차분하고 같이 오시니까 애호할 사람이 있잖아 애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나 엄마 옆에는 말 잘 통하는 사돈에 보기만 해도 흐뭇한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입 딱 오물고 이따가 나오니까 그냥 웃음도 나오고 보는 눈이 또 화려하고 화려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란가 모르겠네 오늘 이 순간을 사진으로 안 남길 수 없겠죠 이거 하나 좀 찍어달라고 하나 둘 셋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이 여물어 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엄마와 딸 할머니의 비법 전수는 계속됩니다 폭 쇼 딱더라도 옳지 맛이 어때 맛있어요 맛있지? 올해 지내가지고 내년이 되면 새카미질판이야 어두워져 그리고 벌써 한 해 지냈다고 이거 봐 색깔이 색깔이 죽지 않냐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음 그리고 장 담고 꼬치장 담을 때는 반드시 네가 참석을 해야 해요 나 바빠요 하고 필기장에다가 적기만 하지 말고 알겠어요 꼭 참석할게요 필기에다가 적는 것도 있고 눈으로 봐서 감정하는 것도 틀려요 알았지요? 응 응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잘 열심히 배우라고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있을 때 잘 알아봐요 3대째에 이어온 전통과 맛을 함께 지켜가는 모녀 주순옥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딸에게 아직 가르쳐 줄 게 있다는 행복 아닐까요? 고마우면서도 친근하고 내가 마음이 흐뭇하다 엄마가 아직까지 딱 뒤에 버티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응 나 엄마 옆에 있고 엄마도 내 곁에 계시면서 응 계속 행복하게 사시게 그래 좋은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응 사랑한다 사랑해 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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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예뻐 예뻐? 응 응 고마웠다 고마워 사실 좋네요 내 방에다가 응 여기다가 좋아 좋아 예쁘다 응 사실 좋네요 사랑해 꽃이 있으니까 사랑해 ife 엉마도 응